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눈을 감고 사나 귀를 막고 사나 생각을 안고 사나 이렇게 나라를 3년간 거의 도탄에 빠뜨린 정권에 대해서 신뢰도가 더 높다는 여당발 총선 압승론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일까 이런 의문문과 함께 앞으로 펼쳐지게 될 참담한 상황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에 관한 또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문화대혁명 시절처럼 외곽단체가 나서서 거친 일을 분위기를 잡아주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외곽단체들의 요구에 맞아 못해서 국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복회의 움직임입니다. 대체로 광복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그동안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정치인 출신의 광복회 회장이 당선되면서 광복회는 대단히 정치지향지인 그런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아마 모든 단체들이 이런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스스로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외곽단체가 나서서 바람을 잡고 또 그 바람을 잡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치권력이 피를 묻히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광복회가 나서서 최근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 제허가 반대 동참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지부와 각종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복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종의 공법단체입니다. 따라 정관에 정치적 중립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종합편성채널을 개량한 광복회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지향적인 그런 해장단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멈추었을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월 10일 날 조선일보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은 광복회는 TV조선과 채널A가 친일을 미화했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그런 명분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힘을 모아서 제허가 반대의 뜻을 모으자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복회의 주장은 해당 종편의 제허가 반대에 동참하실 광복회의원과 유족들께서는 적극 동참해 주시고 참여자 한 천명 정도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힘을 발휘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언어민주사회든 간에 집권세력의 쓴소리를 하는 방송도 있고 신문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독재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반대편에 재갈을 물리거나 싹쓸이 하듯이 반대편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용방송과 어용신문과 오로지 기간지만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자유사회는 아니죠. 그것은 바로 독재를 뜻하는 것이죠. 그것이 북한과 중국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광복회의 같은 움직임이 이전에도 이미 TV조선과 채널A의 재허가 인정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설마 그런 무모한 짓들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느라도 TV조선과 채널A의 종편 재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땅에서 집권세력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자주 내보내는 방송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독재정권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2020년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광복회가 두 종합 편성 채널의 친일 옹호 증거로서 제시한 자료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상식 이하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좌파는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를 포함해서 정치, 문화, 사회 등 모든 사회 현안들을 정치화하려는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화란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치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에 재가를 물린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독재를 뜻하는 것이죠. 정말 걱정스러운 일은 정권의 난팔수 역할을 하는 친위인사들이나 친위단체들을 동원해서 집권 여당이 반대하는 체력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그런 세상의 눈앞에 펼쳐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앞선다는 점입니다. 선거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 앞으로 선거 결과가 여당의 유리한 쪽으로 나오고 또 7월에 공식적으로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은 절대로 이런 세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이상한 나라로 변질되어 갔다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반상식 반이성 반사실 반지성 반 문명을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게 지금 변화를 지켜보게 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4.15 총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4.15 총선이 지나치게 기울이지 않은 운동장을 이 땅에서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투표장을 항해해야 될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을 되찾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4.15 총선 꼭 여러분들의 귀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한 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